여기 위에 있었네 야 오른쪽 위에 있었네 그거 뭐? 타면은 오른쪽 위에 뭐 뜨네 애들꺼 알았어? 어 아 그래? 어 알았는데? 난 왜 몰랐지? 됐다 됐다 당신의 빠따? 일로와 일로와 야 지금 여기서 뭐하고있어 뭐하고있어? 일단은 아 야 내비두고 가 그럼 일단? 아니 저거 일단 해야지 저거 근데 먼저 집에 가자는거 아니었어? 맞아 집에 가야돼 아 근데 지금 얘 한명 지금 수그러났잖아 얘 봐야지 그러면은 어? 뭐야 기절했잖아 얘 몇퍼지 몇퍼? 몇, 몇퍼야 얘 아직 0퍼 얘 기절 좀 떨어졌잖아 잠깐만 와 고기 보소 그 창고에 있어 검은색 열매 오케이 내꺼도 넣었어 내꺼 넣어놨스 아 지금 내 할게 없어 익룡타고 나 익룡타고 할게 없어 지금 그래서 나 익룡타고 걸어다니잖아 지금 가족 150개 넣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할게 없어 지금 주차시켜놔야지 한마리도 없나? 여기 한마리 있었어 있었어 아까 저 안쪽에 랩터가 물고 있었다니까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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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땜목 철거 누를 뻔했네 어 방금 날아간건가 저거? 대기하고 있어 보고있어 보고있어 광성이랑 다녀올게 네 어 근데 이거 더 말해주면 안되는데 이거? 호스트니? 겨우 겨우 오! 야 엄청나사우루스 엄청나사우루스 오 엄싸? 엄청나사우루스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왠지 갈래? 해볼까? 아직 안돼 엄청나사우루스 길들 수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새총으로 계속해야되 그럼 그니까 그러네 마비아살가 새총이네 나 마비아살 그러면 새총없어 오씨 희드라온다 으으으으으 아 형 히드라는 제가 그냥 잡아드리죠 히드라 아잇 족밥이잖어 어어 저 그냥 무비움으로 피하면 되 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면 되 호스팅설정 방 다시 해야될꺼 그러면은 호스팅만 따라가기 지금 되는거 80% 81? 일단은 섬유 넣습니다잉 어 잠깐만 하나 더 하나 더 오오오오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깜짝아 씨 야! 이거 입만 누르면 하나씩 다치는거 그런가? 어? 아야야 됐스 돼에에에에쓓 도도의 세번이야 이거 야 야 왜 이렇게 무섭게 무섭게 들고 가냐? 야만이냐 진짜 나 점점 야만인 되고있어 진짜 그니까 뭐 암마디하냐고 그냥 일만 하고있어 민수 너무 재밌어 말좀 해 말좀 왔다랑 됐다 그 다음 이제 이거 코테내 민수 근데 어디있는거 도대체 어? 아니 근데 나 주위에 주위에 돌면서 하고있어 다 근처있는데? 하잉? 다시오 어 근데 오 좋아 야 우리 고기 다 썩었겠지? 그정도면은? 야 썩어도 썩어도 새로온다 아 다 썩어야 좋은거야 썩어야 마비아사 만들수있거든 아아 세마리째 세마리째 어이씨 뭐야 어 뭐야 어후 잠깐만 야 뭐야 뭐야 깜짝아 씨 썩은고기 넣습니다 6개내요 총 가죽 120개 넣구요 자 돌 100개 넣었고 일단은 야 이거 지금은 그거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안장 채웠어? 아아아아 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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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꾸 잡혀해 땅에 심어져 안장했어 잭? 어.. 어 아 아직 안되었네 오케 안장 내가 갖고 올게 응 군유 빵빵해서 왜케 팔이 짧아졌냐구요? 이거 처음부터 한 건데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자 이제 이러고 한 명이 땜목지 땜목지라고? 오우 그냥 따르게 해도 돼? 응 따르기로 해도 아 맞아 맞아 어 있다 있다 간다 간다 잠만 어딨어? 아 따르게 있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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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게 됐다 가자 가자 와아 이제 우리 기지 한번 들어가서 정비하고 다시 이제 철산 가볼까? 그러자 그러자 일단 정비부터 정비 우와아 쩔자농 민수형 탔어? 어 잠깐만 한명 없잖아 민수 바다에 오고 있어 어 아 저거 저거 잠깐만 나 하나 탈래 오케이 오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우 좋잖아 가가가 가자 가자 이쪽이야 이쪽 아 뭐야 여기 안장 없는 애야 아 뭐야 피켜 어우 좋아 너무 좋잖아 야 근데 불 너무 뜨겁다 야 뭔 불 어 그 안 그 그 거기 불 불이면 거기 야 여기 거기잖아 거기 이상한 애 나오는거 아니야 여기 엄청 크니 약간 낮 낮은 쪽으로 가 어 여기로 여기로 쭉 가면은 이제 될거야 저기 쭉 나 볼라 좀 만들어놓을게 어 여기 오른쪽에 잉룡 앉았다 어 잉룡 앉아있는데 빨간 예쁜 애 어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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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없다 길이 어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까이 내가 볼라 던질게 어 집이 없잖아 야 다 다 채웠어 한장 아 아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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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안했다 얘네 공격 명령 바꿔다야되지않나 알았다가 됐다 알았다 올렸어 이걸 중립적으로 바꾸고 펀치펀치마개 펀치펀치 이 새끼야 우리 개가 되라 됐쓰 우리 개가 오 날개 이쁘잖아 오우씨 고기 넣을게 그 다음 그 어 어디있어 그거 기절열매 기절열매 내가 뭐게 기절열매 얘 누가 하나가 들고 있을텐데 아까 개 어 잠깐만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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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이거 알았다한테 있나 아 날개를 쳐 얘네가 치지마라 오우 깜짝아씨 나 기절열매 들고가요 이쁜이름 지어주세요 알았다가 왜요 됐다 왔다가 왜요 어 야 앞에 거북이 있는데 한번 조질 거북이 썰어서 조질 진실 고고 어딨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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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은 나 그것 좀 만들고 있어야겠다 민수 뭐해 뭐해 어? 뭐하냐고 목적해 아니 그 그만 캐도 돼 민수 지금 수백개야 수백개 우리 철 철 백개 넘는다 또 집 어 야 우리 집만 없네 집 집만 없다 집 난 한 대 때렸을 뿐인데 얘네가 다 죽여버리 어 잠만 잠만 어 집 해야겠다 집 레알 민수 노동꾼인데 노동 어디지? 불쌍해 뭐야 가죽 어디갔어 집 광성아 너 집 다섯개 없냐 집? 어 집 여기 없어? 이게 뭐야 캐리어야 뭐야 인터세트 깜짝 나 떨어졌어 오케이 아 그거네 지 저 멀리 있어갖구 아 잠깐만 야 아 잠깐만 밑에 메가놈 있는거 같은데 아 잠깐만 나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어딘데 오 나 목재 백개를 제물로 바치고 왔다 아 잠깐만 야 쥐 아 쥐 때문에 쥐 우리쪽으로 와봐 아 우리가 우리가 쥐한테 가야돼 우리 푸테라노돈 이것 때문에 안돼 회전하려면 이거 오오오오오 튕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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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제목 누가 있어 앞에 광성이 광성이가 왜 이리로 왔는지 모르겠던데 이리로오세요 목재 백개 버릴 수 밖에 없어 그래가 목재 백개 금방 나와 두대뜨림 나와 맞아 도끼질 두번하면 백개야 와 야 미쳤다 쟤 뭐야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아이씨 쟤 몇 퍼야 쟤 0퍼 어 뭐야 뭐야 갑자기야 피라냐 와 피라냐 야맞어 내려오면서 찔러버리네 오 뭐야 벌써 회다 회 오케이 집 됐다 집 됐다 아 좋아 야 지푸라기 많이 없으니까 집 좀 내가 모아놓을게 음 그냥 나무 때려 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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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오오오오옆 애들 애들이 지나가면서 맞아 왜 애들한테 도끼질 하냐고 도끼질 하고 있는데 애들이 오는 겁니다 오 좋아 이제 나도 뭔가 하는 느낌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튼 날로 날로 걍다가 이제 뭔가 하는 느낌이다 야 이거 하고 저게 들어가서 정비하자 그러자 오케오케 다들 레벨 몇이에요? 잠깐만 아유씨 나는 40 됐쓰 나 몇이지? 46 잠깐만 나 이거 좀 보고 형은 몇인데 난 43? 일루와 아 물깨가 아니잖아 이거 나는 40 됐으 그럼 이제 화살 어 왜 붓이 또 어디갔어 아 여기 이거지 됐으 40위 맞는다 아 좋아 집이 왜 100개씩 나오냐고 수확량을 늘려갖고 멍청아 헤헷 야 거기 짜잘한 돌에서 철이 잘 나온다 어 짜잘한 돌이 철 나오는 돌이야 야 그 뭐야 집 몇 퍼야? 다했어?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잘 만들었고 섬유 섬유 오케이 집 내가 화살 만들어서 넣을게 여기다가 아 무거워 창고 50발 넣어놨다 화살 없는 사람 써 오케이 쓸데없는 너무 많네 우리 섬유를 많이 캐야됩니다 섬유 어 섬유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창고에도 많아 저 아직 안됐어 쟤 됐고 감자샷 버려 너무 쓸데없는 많다 그리고 그리고 됐다 됐다 깜짝이야 아니 얘는 아까부터 계속 뛰어 생겨 어지러워 죽겠어 버림 됐어 야 우리 한밤씩 한밤씩 사자 그거 가져가서 그거 가져? 안장? 안장 안장 내가 줄게 기다려봐 창고에 누가 누가 이거 형도 비켜 아 형에 갈라고? 아냐 아냐 니가 안장 어딨어? 누가 안장 가져갔는데? 창고에 없어? 창고에 있을거야? 안장 나 안 가져갔다 나도 안 가져갔어 안장 어 안 보여 여기 있네 왜 내가 못봤지? 내가 꺼냈어 내가 꺼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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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봤지? 나와봐 왜 이렇게 많아 아 이 땜목 너무 둥비자노 어딨어 안장 지금 두명 안 채웠나? 아 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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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찐따 레벨 3이네 찐따 아 야 잠깐만 개밀어 진짜 개밀어 아 아 야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야 미친 휘파람을 미치네 오 멈춘다 오 좋아 야 오 아 좋아 오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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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피라니아 들고 간다 멀리는거 봐 진수한테 오 싸운다 싸운다 오오 대박 개발났어 찐따가 죽였네 일로와봐 찐따 일로와봐 일단 야 얘들 다 기력 올린다 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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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기력 어 기력 올리자 오오오오오오 나 찐따 데려와봐 진짜 일로와봐 자 글로가 글로갈게 내리고 찍게 아 얘들 또 찍어주자 기력 기력 아우씨 짜증나 너무 많아 진짜 야 죽여버려 찐따 찐따 어디 찐따 어디있다 아우 가만히 좀 있어 니가 불어 휘파라 한번 가만히 좀 있으래 가만히 좀 있으래 가만히 좀 있으래 됐다 찐따 됐다 길이라 길리 됐다 됐다 입혀서 찐따한테 가식이네 나도 이제 기력 됐다 야 다 입혀서 다 야 한번 다 타볼까 이거 하나씩? 나 너무 느려 일단 집에 가서 타자 땜목을 탈 사람이 없잖아 그럼 내가 땜목 타 나 어차피 타왔자 애들이 무게가 안 돼서 내가 무게 업그레이드 한 것만으로도 애들이 날 못 애들 무게도 올려야 될걸? 그러니까 이게 내 무게가 용량이 늘어나네 그러네 몸무게가 늘어나네 감당이 안돼 내 무게가 200이고 쟤네가 120이니까 안 못해 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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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잖아 니 거 잘 들어가구만 갑시다! 민수민수면 잠깐만 일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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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민수 야 이거 내가 타고 휘파람 불어서 그냥 얘들 따로 가자 우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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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빛나는데 흰색빛 글루글루 오우 멋있잖아 와 멋있자노 그림 나오자노 오우 색깔이 뒤 보고싶은데 뒷 야 이거 뒤를 어떻게 봤냐? 뒤 ㅎ 케이 누르고 휠 돌ZA 오 오 된나 어어어삨 어... 120개 들어있어 왔다아 아 잠깐만 아잠깐만 날개시때문에 못 들어가 아이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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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철때문에 못 움직이네 됐어 내가 일단 불렀어 일로 아주 새조련사자노 여기 세번째꺼에 섬유 700개있다 오케이 나도 이제 좀 아잠깐만 아이씨 아 일로와 일로와봐 냉장고에 상한고기 100개있어 진짜 100개? 민수 그거 마비화살 만들면 100개야 마비화살 100개 이거 여기에 지금 어 상한고기가 지금 거의 200개정도 미쳤다 미쳤다 그거야 그거 됐다 됐다 오케이 정확하게 194개 우와 미쳤는데 상한고기 그럼 화살하고 섞으면 되겠다 지금 화살 내가 회수해서 할게 회수해서 가죽도 지금 200 나 다 가져갈게 일단 넣어놔야겠다 누가 누가 철광석 좀 옮겨줘 나 너무 무거워서 안 옮겨줘 내가 내가 도올게 나도 나도 도올게 어 화로에다 넣어주면 돼 어딨어 철광석 왼쪽 두번째가 가죽이다 가죽하고 이런건 좀 다른데도 두자 딴 딴 딴 대쓰 야 이거 엄청난 싸우러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푸테라 다 뒤져 아 얘네들 대기화시키고 얘네들은 싸움용이 아니야 대기화구 아 야 그 다음에 너 그거 만들었냐 마비화살 그거 안 만들었지 누구도 어 내가 그거 만들게 그 절구랑 그거 만들야돼 이거 철광석 여기 아 잠깐만 절구와 공이 마취약은 내가 만들까 아 이거 마취약 내가 만들게 지금 만들고 있어 그래 그래 야 잠깐만 이거 누가 정신없어 됐다 죽여 됐다 나오고 시멘트 폴더하고 절구와 야 절구 어딨냐 멸랩이냐 멸랩 절구가 절구가 공이 만들었다고 야 안 만들었어? 잠깐만 절구와 공이 레벨 6짜리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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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1400개 있다 돌 65개랑 가죽 15개 그럼 절구 내가 만들까? 내가 지금 만들 수 있어 아 그래 그래 철구 옥괭이랑 만들 수 있어 아 이 새들 진짜 아 진짜 날개 그니까 야 나 절구 만들었거든 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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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만들까 이거 집에다가 만들어야 되잖아 야 집 좀 넓혀 아이 똥 싸는거 봐 됐스 그 다음에 여기에 시멘트 폴더 만들 수 있거든 야 니코벨이랑 상한고기 어디 있어 상한고기 아이씨 어 잠시만 여기도 있네 40개 하고 기관총 뭐냐 이거 니코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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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벨이? 어 니코벨이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그거 어디서 얻어? 그냥 열매야? 열매 그거 검정색 열매야 잠깐만 그 깜짝 열매 두고 오케이 아 맞다 익룡이 익룡이가 들고 있어 니코벨이 익룡이가 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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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일단 갈게 나코에요 아 그래? 나 나코벨이 웃기세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일단은 나코벨이 많이 좀 갖고 오면 될 것 같아 저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취약 8발 남았습니다 나코벨이 나코벨이 하나에 몇개 들어가 하나 아 25개인가? 아 일곱개인가 뭐지? 아 다섯개 들어간다 다섯개 다섯개 들어가네 어 어 충분해 충분해 나 지금 한 50개 얻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디다 둘까? 아니 얘는 왜 대기해놨는데 계속 나코벨이 두 번째 누자 그 가죽하고 같이 어 냉장고에 넣어 냉장고 아 나코벨이 여기다 놔 여기 여기다 놔야지 이거 계속 작업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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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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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절구에 넣어 가죽돌 그 다음 이건 좀 벌리고 오케이 오 오구나 오 뭐야 이거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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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오 오 오 오 오 됐다 아 드디어 인벤토리 깔끔해졌어요 좋았어 지금이 대기상태야 그 다음 하고 오우야 마비아살 계속 나올거 같은데 이거 잘하면은? 진짜? 야 한발만 맞춰도 되는거 아니야 마비아살? 아니 그게 스택 한발당 한발당 스택이야 스택 몇 스택까지인데 아니 그니까 많이 맞춰야돼 그니까 스택식이어서 많이 맞춰야돼 내가 더 더 갖고 올게 나코 베리 니코 베리 음.. 나코 베리 왜이렇게 안나오지 나코 베리가? 트리케 잡아서 해야하냐 근데 그 브리트니스 아니 엄청나 사우루스가 완전 좋대 한번하면 그냥 수백개 나온다는데 우르르르 한번 트라이허실? 일단은 하위 못부터 하고 한게 낫지 않을까? 쫄보심 어 근데 왜 템이 안나오지? 어 얘 꼈다 꼈 꼈 템이 안나와? 뭐가 안나와 템 너무 멀리가서 그런가? 이거 발을 피우는 해도 안장 하려면 랩 무리 안되고 됐다 야아 춥 춥 춥 춥 우와 가죽 미쳤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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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이거 뭐케요 이거 이거 안케지는거가? 네 야 이거 전투형 북도 북도인나만들어볼까? 근데 가죽 200개 필요하네 가죽 개많어 샀어 우리 1400개 있어 우리 헉 헉 헉 그래? 그려? 야 일단 마취약 몇갠지 봤어 확인해봤어? 아니 왜 아무도 마취약에 기대를 안하지? 씨벌 마취약 개좋은데 씨벌 헉 33개 대박 와 대단해 하구 34발이네 와 34발이면 할만해 이거 그니까 대들 다 관심이 없네 마취약 개좋은건데 씨벌 아 우린 지금 난 철 때문에 지금 철에 미쳐있어 약간 모팔모야 지금 모팔모 오케이 듀얼코어 완성 버리고 됐다 가죽가죽 이거 쇠내도 화살 그냥 쓴건가 잠만 그리고 마비화살 내가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 됐다 화살 있고 이거 한번 써볼까 야 잠깐만 아니야 야 어때 집이 후끈하끈하다 얘들아 마비화살 41발 당철됐어요 대박 대박 이거 대박 철광석 한개가 철개 아니 철광석 다섯개가 철개 하나 되나 어 아 두개 당하나 두개 당하나 두개 당하나 내가 그럼 두개 당하나 저번에 그랬어 두개 당하나 얘들아 집은 인테리어 때문에 하는게 아니야 두개 당하나 어딜가 야 이거 민수 지금 나코베리 수확 가능? 잘 피하는데 아 나 지금 악어 뭐 솔킬 좀 잡았다 악어 솔킬 뒤로 돌았 뒤로 돌았 께라틴 오 하고 돌 하고 왜 배운거 여기 없지 됐으 내꺼야 Google 야 이제 니코베리가 없어 나코베리가 니코베리 죽게 죽게 나 니코베리 있어 아 맞다 인용들 이리와 찐따야 나코베리 갖고와 오 57개 좋아 알았다 야 갖고와 니코베리 없네 다음 어우 깜짝아 너 몇개? 18개 19개 에게 떨궈봐 에게 그게 있는걸 할 수 있을까? 아잇있네 오잉 이야 그리고 15발 오케이 당전 이게 내가볼땐 마비화살이 개인당 50발씩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이제 죽고당긴다 집좀 넓힐까? 저기 솔프라는 용자있네 저거 누구야 저요? 똥싸는거 이제 신경안쓰 똥쓰는거 똥은 쌀수있는 승리현상이지 그리고 무게좋아 목재많어 지금 하나씩 지금 한명씩 각자 할일에 빠져갖구 어 조용한겁니다 내가 철 그거 다 만들어볼테니까 알아서 하나씩 가져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철기분명 지금 넘어가고있어요 너 이제 죽창맨 아니고 철창맨? 꽤창맨 철쑥철쑥 철쌍상 철창맨이래? 데에에에에쓰 나코벨이 몇개지? 삼십주개 와 이렇게 돌아다니니 삼십주개밖에 안나와? 미친거 아니야? 뭘 흥흥이야 빨리 주워 아 죽고있어 나 칠십개 오니? 정말? 좋아요 오 나 배고프다 열매를좀 먹어야겠어 섬 섬을 육백개다 미쳤다 와 야 진작 이럴걸 아이씨 진작 이렇게 할걸 일단은 열매를 150개 먹었는데 배가 안차 민수형 내 창 참 나지 우와 뭐야 호스트님 뒤로좀 오세요 아 호스트님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옆에 도망가면 밭이 있는데 호스트님 좀만 오세요 아 왜요 왜 뒤로 좀만 오세요 뒤로? 고맙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좋아요 상안고기도 열단어? 어 상안고기라 나코밀해야지 와 마비아사리야 빛나는거 보소 광수아 니 창 좀 구경해보자 너도 만들었어? 아니 니 광수아 창 창 창 창 창 창 다 있어? 다 만들었네?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몇개? 두개 더 만들면 되겠네 너네 없지 다 철 예 어 경수야 이거 봐라 봐봐 어딨어 이거 봐라 이거 헐 개멋이잖아 헐 개세보인다 우와 야 나만 문명이 쓰레기 문명이야 이씨 말람태라 우와 잠깐만 니 옷뭐냐 아 미안 개 아프네 걱정마 나도 지금 나 마비아살 만들고 있어 마비아살 요 요 대장간 안에 곡괭이 하나 있어 철곡괭이 오 샤샤오키 도끼는 철죽에 나는 마비아살 가족이 몇번째 칸이라고? 왼쪽에서 두번 마비아살 짱많아 기대해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또 있어 그거? 나코베리였다가 쑤셔놔 니코베리거든 니코베리 너나 가족 1600개입니다 좋아요 야 마비아살 60발 60발 개인당 개인당 40발씩 할까? 이게 진짜 웬만한 공룡 100발 되오면 지 잘걸? 진짜? 아닌가? 음 오케이 좋아좋아 하고 또 만들어 이거 팔 말고 석궁 이거 만들 수 있어 이제 세뇌 근데 이제 마비아살 이거 마비아살 석궁도 되나? 근데 이게 데미지가 너무 세갖고 기절하게 되나 뒤져버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비아살 쓸 정도면은 센 애들인거잖아 어차피 그건 그런데 석궁이 데미지가 셀 것 같아갖고 너무 아무리 그래도 광성아 토 달지마 토하고 싶으니까 오늘 토요일이야? 헤헤헤헤헤 와 이런데 꿀잼이였죠? 꿀잼이였죠? 꿀잼이였 자 석궁 개좋아요 어쩌라구 흐흐흐흐흐흐흐 틱틱 됐죠? 예 야 벌써 두시대가네 대박 근데 우리 목표가 오늘 목표가 뭐였죠? 오늘 목표 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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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 이제 마비아살도 만들.. 어 진짜 그러네 마비아살도 만들고 네마리도 이제 길들였고 이제 좀만